어이구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이게 왼쪽에 세 번째 유석 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왼쪽에 세 번째 유석 코멘이 사수야, 두둥이가 없으니까 심심하지? 이 시각은 길은 안에서 너무 좋아 눈물이 없었어? 세상에 아이고 반가워요 우리 두둥이 어 아이씨 세상에 우리 두둥이 뭐하고 지냈어 병원에서 병원에서 이리와 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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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